헌법은 상당히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탈레의 결론만 물어볼 때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꾸 위헌이 되는 이유, 과잉금지원칙 위반이야, 명확성원칙 위반이야. 과잉금지원칙 위반이야, 무죄추정원칙 위반이야. 어떤 경우는 위반이 되고 어떤 경우는 위반이 안 되고. 이것까지도 맞췄어. 그런데 이제 기본권명을 바꿔버리는 거지. 재판청구권인데 개인정부 자기결정권인데 무슨 다른 기본권,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얘기한다든지, 기본권명을 바꾼다든지, 재판청구권인데 재산권이라고 한다든지, 재산권인데 재판청구권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기본권명칭을 바꾸면 또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대비하냐. 여러분들 다 절대 외우질 못해. 그래서 진짜로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정말 공부와 무관한 거. 우리는 사지선달을 풀고 있죠. 두 개는 반드시 걷어집니다. 모든 사람이, 이거 두 개가 안 걷어지는 사람은 그냥 시험을 포기해야 돼. 그건 안 돼. 안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두 개는 공부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두 개는 걷어져. 그러면 이제 이 두 개 중에 고민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머리를 써야 된다면 두 개를 봤는데 둘 다 맞는 것 같아. 혹은 둘 다 틀린 것 같아. 그러면 답이 없잖아. 그치? 그러면 그때 두 개 지문을 봤는데 둘 다 맞거나 둘 다 틀린 지문으로 봐서 뭘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 세부 쟁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어. 이러면서 자, 이거는 결론으로 해결이 안 되네. 결론으로 해결이 안 되는 지문이네. 자, 그러면 위헌인 이유를 봐야 되겠다. 이게 과연 과잉금지 원칙인지 과소보금지 원칙인지, 그렇죠? 자의금지 원칙인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명확성 원칙 위반인지 각종 포괄인 금지 원칙 위반인지 무죄추정 원칙 위반인지 영장주의 문제인지 적법 절차 문제인지 뭐 이런 것들, 그렇지?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그래서 이 위헌인 이유를 이때 고민해 줍니다. 근데 이것도 통과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야, 그럼 이제 이거밖에 없다. 기본권 명을 바꿨을 것이다. 기본권. 기본권이 혹시 틀린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그때 이 기본권에다가 세모를 치고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개인정보자결정권인지, 재판청구권인지 외우면 안 돼. 나머지는 다 맞단 말이야. 그때 기본권을 고민해 주면 돼. 그때, 그때만, 그때만. 그것도 이 순서대로. 처음에는 결론에서 걷어지고, 결론에서 걷어진 거는 사실은 고민할 게 없지. 근데 결론에서 안 걷어질 때 이유가 맞았는지. 과임금지원칙 위반이라고 해야 되는데 얘가 영장주에 위반된다. 이러면 틀리지 않아. 위헌은 위헌이어도. 그래서 위헌인 이유. 그 다음에 기본권을 검토한다. 단계 검토를 하지 않으면 그걸 맞출 수가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답이 안 나와서 두 개 고민할 때 세부 쟁점으로 가야 되고 그때 위헌인 이유와 기본권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저 역시 외우지 않아요. 답이 없어. 위헌인 이유도 안 틀렸어. 그 다음에 기본권을 보고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아까 328조 2항, 친족상돌의 그 다음 조항, 그 이외의 친족은 고속, 침고죄로 규정한 것이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제한하지만 침해하지 않는다. 이거 합헌이라고 하네. 맞는데? 그치? 형사, 근데 피해자 재판 절차 진술권 제한이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때. 기본권. 그쵸?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근데 지금 교수님들이 난이도 상문제를 세 문제 정도 출제하는데 이거 아니면 이거를 좀 출제한단 말이에요. 이미 이제 유형화 돼버렸어. 이 기본권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답이 두 개만 남았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단계 검토. 이거 안 하면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조문이 나오는 경우 주의해야 되겠죠. 조문. 조문은 항상 쌍다운표 쳤을 때는 조문을 변형하면 틀린 지문이 되죠. 변형하면 틀린 지문이 되고 헌법 전문인지 헌법 사조인지 헌법 구조인지 이렇게 헌법만 보고 넘어가면 안 되고 전문에 있는 건지 사조에 있는지 구조에 있는지 잘 봐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조문 관련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 이런 것도 함정 포인트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사지선다 이 두 가지를 걷어내는 거. 이 두 가지를 걷어내는 공부는 기본적으로 결론이야. 이 판례가 위헌인지 합헌인지. 이거는 그냥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반복할 수밖에 없죠. 그치? 그래서 이런 거는 제목 보고 합헌. 모든 쟁점이 합헌이고 모든 쟁점이 위헌인 거는 그냥 결론만 보고 지나가면 돼. 그런데 이렇게 세부 쟁점이 들어있는 거. 위헌인 이유가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기본권도 뭐는 제한되고 뭐는 제한되고. 이거 들어있는 게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볼 거야. 마지막. 그 전까지는 결론. 결론까지만 보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표시해서 챙겨야 될 거. 시험 직전에 챙길 거. 이거 세부 쟁점. 그치? 그러면서 이것도 그래. 이거는 과임금 전칙 위반되지만 무죄 추정에는 위반되지 않아. 이렇게 체크하고 한 번 더 상기하고 들어가도 되죠. 그리고 나 같으면 이런 것들 몇 개 안 되니까 노트를 정리하겠어. 아예 노트로 정리해가지고 시험 전날이나 시험날 아침에 무숨 판례는 요는 되고 요거는 안 되고. 그치? 최신 판례 위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